네, 그럼 지금부터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강도 높은 수위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조건으로 검찰총장 자리 받기로 한 거 아니냐. 출세를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심 후보자가 모욕적이다, 이렇게 발권했는데, 요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총장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어떤 사법폐기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랄지, 검찰의 개혁이랄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청문회에서 그 부분은 무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검찰총장 자리를 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김건희 여사 수사는 중앙지검사 수사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출세를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했느냐. 그런데 이거 진짜 모욕적인 얘기죠. 지금 총장 임명하는데 대통령에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묻는 것은 청문회 전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야당에서 제게는 의혹 중에 하나가, 김건희에서 오빠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참이라는 것. 친분 있는 거 아니냐. 네, 친분 있는 거 아니냐. 난을 보냈느냐, 돌잔치에 갔느냐. 그런데 청문회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 학년에 15개 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한 1,000명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오르시면 됐을 겁니다, 한 반에.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야당에서는 기승전결, 이 모든 걸 김건희에서 관련되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최근에 보면 약간 민주당이 동창이라는 언어에 너무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 동창 동문. 그렇죠. 그리고 충한구 출신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니까, 뭐, 개엄하려오는 게 아니냐. 김건희에서 오빠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제 동창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짜 뉴스 생산하고, 적절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성치훈 부인장님, 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요, 논두렁식의 이탄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을 많이 했고요. 정청래 법자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매은망덕, 폐론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 돈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의 말은, 자신에게 자리를 좀 줬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수사하냐, 이게 아니라, 자리 준 사람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자리 준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억지 수사를 하느냐라는 주장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별건 수사로 저는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문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 관련된 것인데, 대가성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즘 검찰이 흘리는 정보들은 뭡니까? 김정숙 여사가 문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이, 출판사에서 돈을 줬다는 이, 이런 것들은 사실 특혜 채용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전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죠. 그러니까 그분을 임명하면서 뭔가 좀 털어보고, 먼지터리직 수사를 통해서 모욕을 줘라, 이런 뭔가 메시지를 받고 온 게 아니냐, 그런 수사로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